랭킹사이클의 과정은 어떻게 되겠는가. 카르노사이클, 랭킹사이클, 사바테사이클, 이와 같은 사이클이 있는데요. 사이클은 두 가지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PV선도. 세로축을 우리가 P, 가로축을 우리가 V, PV선도 이거 하고 하나는 TS선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요. TS선도. 세로는 T, 템플러처, 온도. 가로 이거는 우리가 엔트로피입니다. S를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PV선도에서는 랭킹사이클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1과정에서 2과정으로 3과정으로 4과정으로 이렇게 되는 4과정.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이게 랭킹사이클에서 우리가 PV선도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사이클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TS선도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이클이 되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수평으로 이렇게 나와요. 수평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있다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가 수직으로 선 거예요. 수직으로 선. 이것도 우리가 수직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수직으로 썼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1번, 이것을 우리가 2번, 이것을 우리가 3번, 이 점을 우리가 4번, 그렇죠? 4번. 이 점을 우리가 1번, 이 점을 우리가 2번. 그러니까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의 출입이 없다. 단열 상태입니다. 단열 상태. 단열 상태가 되겠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렇죠?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자, 지금 현재로 이때의 압력을 우리가 P2라고 할까요? 그렇죠? 자, 이때의 압력을 우리가 P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압력 변화가 여기에서 1번에서 2번으로 올 때 압력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의 압력이나, 이때의 압력이나, 이때의 압력이나, 이때의 압력은, 압력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압력이 동일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등압이다. 같을 등자. 그렇죠?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압이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압력이 일정하다. 정압. 그래서 여기에서 가열을 시키게 되면 체적이 이렇게 평창합니까? 이렇게? 맞죠? 여기에서 체적을 우리가 P1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때의 체적을 우리가 P2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렇죠? 압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체적이 늘어나는 것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압가열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정압가열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정압가열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2번에서 3번으로 여기에서 2번에서 3번으로 자, 이것은 엔트로피는 단열 상태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단열 상태. 그러니까 2번에서 3번으로 오르는 것은 이건 뭐다 말입니까? 단열이죠. 단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단열. 맞죠? 그래서 단열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단열. 단열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다. 자, 여기에서 볼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PV선도에서 2번에서 3번 이때의 체적이 V2 자, 이때의 체적이 V3 이렇게 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평창입니까? 평창. 맞죠? 단열 상태에서 평창되었기 때문에 체적이 늘어났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단열 평창. 그러면 정압과열하고 단열 평창 이것만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거 아니다 말입니까? 아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압박열이 3번에서 4번이 되는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로서는 이것은 압력은 동일하죠. P1의 압력. 이때의 압력이나 이때의 압력이나 이때의 압력은 압력은 동일하다. 그러면 정압, 등압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엔트로피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엔트로피가 높고 여기서는 엔트로피가 낮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낮기 때문에 열을 방출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압박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단열 압축이 되는가? 단열 압축. 자, 4번에서 1번은 이거는 압력이 P1에서 압력이 P2로 압력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압축된 거죠.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다 말입니까? 단열이죠. 단열. 맞죠? 단열. 이때의 열량이나 동일한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동일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열 압축이 되었다. 해답은 우리가 1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에틸렌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공기량은 얼마나 되겠는가? 자, 에틸렌이라고 하면 C2개, H가 4개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그렇죠? CO2라고 하는 물질하고, H2O라고 하는 물질로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탄소가 2개 있기 때문에 2, 수소가 4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산소가 이렇게 해서 4개, 여기는 원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생략이 되어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개, 4개에서 2개 더하니까 6개. 이게 6개가 되려고 하면 앞에다가 3이라고 적어주면 되나요? 자, 그러면 문제상에서 다시 문제를 읽어보시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숫자를, 관련되어 있는 물질에 밑줄을 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밑줄을 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세제곱 메다, 여기에서 S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죠? S라고 하는 의미가 0도시가 되겠고, 압력은 1ATM, 이와 같은 상태를 STP 상태라고 해야 합니다. STP, 표준 상태다 이 말입니다. 표준 상태. 자, 그러니까 필요를 하는데 공기량은 얼마나 되는가? 에틸렌 1S 세제곱 메다를 태웠을 때 필요를 하는 공기, 이것은 우리가 A0S 세제곱 메다가 되겠는가? 이렇게 묶어있죠. 자, 모든 물질의 1몰은 그 부피 22.4가 된다. 자, 이것은 에틸렌 1몰이 됩니까? 1몰, 그렇죠? 22.4S 세제곱 메다, 그렇죠? 자, 이것은 산소량이죠. 3 곱하기 22.4라고 하면, 맞죠? 공기량이라고 하면 0.21분의 3 곱하기 22.4S 세제곱 메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이 곱을 관계가 성립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22.4, 22.4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A0라고 하는 것은, 그죠? A0라고 하는 것은 이 곱은 0.21분의 3, 그죠? 이게 답이 되는 것이죠. 자, 23번의 해답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14.3이 나오더라, 그죠?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